하나의 실수, 값비싼 대가. 뭔 얘기냐? 포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 모델 F-150가 무려 87만대. 여러분들 87만대 감이 오십니까? 87만대를 리콜을 강제로 하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크... 뼈아프죠, 뼈아파. 87만대면 도대체 얼마야? 한 대에 만 원씩이라고 잡아도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죠? 으... 어마어마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포드는 2021년부터, 이게 지금 번역본을 갖고 와서 좀 이상한데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F-150 트럭을 87만대 이상을 생산한 거를 리콜하는데요. 이게 차량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재미로 갖고 온 건데 주차 브레이크가 이렇게 탁 땡겨지면 차가 팽 돌죠? 그런 것처럼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차량 뒷바퀴가 딱 잠기면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위험해서 이거 빨리 개선 조치하라고 니자에서 명령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문제점은 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이잖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와이어링 하니스가 리어엑스, 그 뒤에 후륜 엑스를 하우징하고 마찰을 이렇게 이렇게 일으키면서 여기가 피복이 까졌다는 거예요. 피복이 까지면서 전기가 탁 튀면서 그 모터가 윙 하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얼른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문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F-150 자동차 동호회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네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이 하니스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후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후륜축이 돌아가는 거에 맞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런 게 녹이 쓸면서 걸리적거리면서 이런 데가 이렇게 문대지면서 오픈되는 케이스. 이렇게 까지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까지려고 하는 흔적들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미국에 있는 F-150 타는 동호회의 사진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리콜을 하면 포드가 우린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니자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배선 하니스를 교체하거나 수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와이어링 하니스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도어 테이프랑 타이스트랩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뭔지 알죠? 찌익 땡기는 거? 집타이? 음. 이걸로 해결하겠다. 음. 그 다음에 테이프로 감겠다. 문제가 없는 차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회사는 지금 보시면은 무려 87만대요. 이게 하나에 천원씩만 들어가도 만원이면 87원. 이게 돈이 너무 좋죠. 그죠? 너무 너무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야.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문대지지 않게 띄워주는 거죠. 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찾았겠죠. 찾고 그 다음에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 뭐 사과. 타이가 여기 뻐꿈님이 얘기한 대로 타이 스트랩이 이게 사과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스트랩 뭐 이런 거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 것들로 갖고 와. 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갖고 와. 그래가지고 옵션을 쭉 갖고 왔겠죠. 그래서 그 옵션 중에 가장 비용이 싼 거. 이건 이제 DFSS 하죠. SIX SIGMA 해가지고 야 여기에서 가장 좋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이런 이런 방법이야. 뭐 여기에 뭐 플라스틱 클리블 설치한다든지 뭐 위치를 한다든지 뭐 하이니스를 바꿔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비용이 가장 안 들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야. 고르겠죠. 회의에 회의를 거쳐서 뭘 했겠습니까. 야 타기 스트랩으로 하자. 결론이 이렇게 난 거지. 타기 스트랩으로 하고 테이프로 감아주고 오케이. 그러면 얼마야. 예상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이걸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예 이거 지금 이거 집타이 이게 어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자동차 하부 보면은 놀랍게도 여기 보이죠? 여기도 집타이야 이것도. 집타이를 은근히 많이 쓴다는 여기도 집타이야 지금. 은근히 집타이를 많이 쓴다는 거. 놀랍죠. 집타이를 만드는 업체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아무튼 그렇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여러분 딱 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최근에 제가 만들었던 ICC 현대동차 ICCU 리콜 이거 영상 기억나시죠? 이거 터져. 이게 여기 뻥 터져가지고 ICCU 리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선 문제가 많았는데 ICCU가 미국에서 이제 리콜 조사 들어갔다.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 왜 터졌냐 이거 했는데 이게 대당 100만원 잡으면 4천억이고 그죠? 이게 대당 들어가는 금액을 낮추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대당 들어가는 금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료비랑 인건비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저 포드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어 이거 올라가잖아. 그냥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뭐 한이스를 교체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인건비가 올라갈지 시간이 드니까 근데 파이스트랩으로 찍 땡기거나 테이프를 감는 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재료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CU가 그때 리콜로 1차원 적은 해결은 뭘로 하기로 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치는 걸로 1차 시도를 하죠. 왜? 비용 때문에 비용 비용과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기 전까지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예의주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다른 좀 더 비싼 해결책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옵니다. 처음부터 비싼 거 풀지 않습니다. 정비 교육을 받을 때도요 이런 게 있어요. 정비 교육 아니면은 자동차 교육을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차에 예를 들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에 자동차가 들어와. 그러면 뭐부터 봅니까? 그 엔진을 열어가지고 엔진 안에 찌꺼기가 꼈는지 이런 것부터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식스 시그마 할 때도 마찬가지 레드엑스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프로블럼 솔빙하는 테크닉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제 해결에 가장 처음은 어디냐면은 싸고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리면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키가 잘못됐나? 아니면은 배터리가 있나? 이런 거 아주 체크하는 거 있죠. 배터리의 커넥터가 빠졌나? 이런 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선이 어디가 잘려진 게 있느냐 퓨얼 펌프가 안 돌아가느냐 엔진이 찌꺼기가 꼈느냐 이런 거 아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와 순도가 있어요. 가격, 다음에 복잡도 이런 거를 결정해가지고 문제 해결 나가기 때문에 리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가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ICCU 해결할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게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첫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안 켜질 때는 그렇지 플러그가 전기가 안 꼽혀 있는지 TV가 안 나오면 전기가 꼽혀 있는지 그런 거부터 체크하는 게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게 하나의 실수가 또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리콜입니다. 바로 리콜인데 이게 무려 80만 대, 100만 대씩 파는 이 자동차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몰랐냐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거를 찾는 자동차 회사들은 만들어서 팔기 전에 이런 걸 미리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소비자들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뭘 하냐면 도요타가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은 드라빌리티 내구 시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 키로, 20만 키로 다 타고 이거 밤새도록 24시간 아저씨들 바꿔가면서 도로 주행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로봇 넣어가지고 주행하거든요. 무인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를 뛰어서 봐요. 보면은 빨래판 로드 뭐 이런 사인파 로드 잔디 로드 이런 거를 다 뛴단 말이야. 트럭은 더 심하게 뛰고 영상 찍으려고 저러지만 사실은 저렇게 하면 멀미나 지금 멀미나고 이게 이렇게 물에서도 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나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가서 사람들 보는 거예요. 보면은 깨진 데 있는지 그 다음에 볼트에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마커로 가끔 여러분들 차 사면 이렇게 마크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깨진 데가 있는지 풀린 게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이건 아마 시험할 때 보였을 거야. 시험할 때 보였을 텐데 테이프고 뒤고 하니까 아마 좀 아저씨들이 이거 점검하면서 놓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뼈 아프죠. 이런 게 노칠 수밖에 인간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이런 것도 나중에 옵티모스가 이렇게 카메라로 AI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뀐 거 전과 후 이렇게 해서 AI가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시대를 나중에 기대해 보면서 품질 요즘은 이게 품질 둘째도 품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만들고 뒤로 미치는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도요타들이 옛날에 이 70년대 인기를 많이 얻었죠. 품질이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에 뭐 이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 회사들도 보시다시피 현대동차 이때로 기증으로 이때가 언제예요? 알라하마 공장이 세워지면서죠? 아예 그래프 기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거 스바루네? 스바루도 이때 뭐 했나? 현대동차 기하동차가 이때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품질이 좋아지죠.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자 자동차 회사 특성상 긴 보증기간 이게 TV를 사도 누가 10년씩 막 보증해 줍니까? 자동차만 그렇게 험한게서 타는데도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증기간은 마진을 갉아먹는 데 아주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는 거 보다. 요즘에 자동차가 테슬라 따라가느라고 막 너무 빨리 나오는데 옛날에는 다 품질을 더 중시하게 여기고 나왔거든요. 다 해결되어야 나왔는데 요즘에 신차 출시 경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가 원래 리콜은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요즘에 특히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 요즘에 좀 어려운 환경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변환 막 이런 거 오면서 환경은 변해가고 있고 자동차는 빨리 출시해야 되고 문제들은 똥콩 생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얼른 나와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야 이거 10만 키로 타기 전에 어 이거 이런 거 없었는데 어 타고 났더니 이런 거 이런 거 변화가 됐는데 탁 찝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실 때 고장 없는 차들 타시면서 해피 드라이빙 라이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타고i 알아보이 탁 또 익숙이 내가 그가 항의